네, 지난해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음에도 지역 예산만 써야 하나 봅니다. 광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인 광주천 아리랑물길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국비 지원은 안 받고 전액 10위로 사용된다고 해서 논란이는 건데요. 오늘은 광주시의회 장현주 의원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광주천 아리랑물길사업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지금 광주천을 원래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처음에 계획이 됐었어요. 생태하천 복원과 함께 시민들의 친수 공간도 만들고 문화관광벨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문화가 살아있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생태하천 복원도 하는 그런 총체적인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네, 광주천 아리랑물길사업 지난 12일 광주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음에도 전액 10위 사용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강주시에서 국가의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거기에 공모를 해서 국비 50%와 시비 50%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지방하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강주시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사실 그 이후에 2019년 작년에 강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됩니다. 국가하천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천의 관리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거거든요.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해방이라든가 수질관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으로 함께 얼마든지 국비를 다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지금 계획이 돼서 추진을 해서 지금 착공식을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또 이번 사업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친수시설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하천 공간은 생태하천으로 그대로 자연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쉴 수 있고 또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하천 친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문제 제기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생태계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지점도 있지만 올 수해를 겪어봐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해마다 이런 큰 수해가 나면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고 친수시설로 조성했던 것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친수시설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들을 자꾸 조성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점점 더 감소해 가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더욱 세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광주시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주시도 일단은 전체 아리랑 물길 사업의 사업이 수지를 맑게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는 그런 공사도 있고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또 자연 생태계, 식물 식재라든가 이런 것 복합적으로 사업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계획 중에는 국토부를 통해서 충분히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지점들은 이후에 모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1단계와 단계를 나누어서 시작을 하겠다고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식을 하는 1단계 구간은 하천 외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상 지금 강주시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는데 지금 착공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 내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하천 내부 공사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강주천이 강주시민들의 바람은 그렇잖아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또 자연 생태계가 다시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하천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주천이 물 양도 좋고 또 우수, 우수관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서 아직도 악취가 심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주시민이 사랑하는 공간은 우리가 가서 많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공간이기보다는 자연에게 돌려줘서 좀 더 깨끗한 그러한 하천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강주시민들이 마음을 그쪽으로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네, 광주천 아래랑 물기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